0499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의 테마는 노로바이러스 조류독감 건강기능식품이 가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은 동산은 1995년 설립되어 토종유산균의 개발, 유산균의 고농도 배양방법 개발, 고농도 유산균 원말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2년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산은 듀오락 브랜드 유산균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온 보존성과 제품 개발 시 안정성이 높은 듀얼코팅 프로바이오텍스를 개발하여 국내, 일본, EU, 미국, 중국 특허를 받은 제품 유통망으로 국내 셀바이오텍 인터내셔널, 해외 덴마크 및 프랑스의 자회사를 활용. 기업 개요 대시 프로바이오텍스 유산균 제품 제조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설립되었으며, 2002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다중코팅층을 갖는 유산균 및 이에 제조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과 그 외 유럽, 일본, 중국 등의 5개국 특허를 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음 대시 프로바이오텍스에 대한 원료부터 제조, 자체 브랜드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중코팅 기술, 최고 수율의 유산균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텍스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 재무 대시 LP, 비지, 로 등 원말 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주요 유산균인 듀오락골드 등의 완제품 사업 부문 성장에 따라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대규모 외환 관련 이익 및 이자 수익 증가로 순이익률 상승. 양호한 수준 대시 프로바이오텍스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효과 등을 통해 외형 성장이 전망되는 바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질 듯.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셀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은 101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83위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상장 주식수는 940만 주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바이오텍의 퍼은 7.8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6.5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8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70배 15,3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1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37억원, 7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2번지억원, 32억원, 104억원입니다. 셀바이오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번지 80%이고 유보율은 2,609.6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5.02-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8.49이며 전일 대비해서 7.5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2022년 10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00원보다 2,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종가는 1,800원이며 주가가 셀바이오텍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종가는 1,800원이며 주가가 셀바이오텍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셀바이오텍은 거래량 1,000회 순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943주, 제이피모간에서 1,940주, 노무라에서 1,500일 흔여덟주, 한국증권에서 1,315주, NH투자증권에서 1,08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맥커리에서 2,315주, 한화에서 1,400일 흔일곱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087주, NH투자증권에서 1,03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00일 흔하홉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00일 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00일 흔세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 관련주 셀바이오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노로바이러스 관련주 셀바이오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